오늘은 찬송의 놀라운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노래는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좀 고치시킬 수 있을까 해서 노래 클리닉 또 노래를 배우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노래보다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69편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거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보다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요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 찬송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떠한 악기로 찬양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전인격적인 찬양입니다. 몸 자체가 악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목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웨덴의 예태보리 대학의 교수들이 노래가 좋다고 하는데 또 특별히 레퀴엘, 모차르트 레퀴엘을 부르는 프랑쿠르트 대학 합창단을 모셔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긍정적인 건강의 효과는 심혈관, 뇌혈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각자가 이 노래하기, 특별히 합창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지만 각자의 심박수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의자 앞에서 합창을 할 때 그 심박수들이 아주 거의 동일하게 변한다고 해요. 그게 뭐 동정효과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그 메트로놈을 이렇게 박자가 다르게 틀어놓는데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똑같이 똑딱똑똑 이렇게 된대요. 가만히 놔두면 박자가 좀 다르게 시작해요. 그래서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심박수가 다 다른데도 나중에 합창 끝날 때쯤 재보면은 심박수가 거의 동일하게 되고 또 혈관의 그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해요. 원활하게.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모든 주요 장기의 혈관이 확장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이게 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다가 합창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마 노래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할 때 우리의 모든 호르몬 체계 또 감정 내의 번영계에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노래할 때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요.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번영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세로토닌이나 또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또 도파민이라든지 이러한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이 넘치면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역체계의 기능이 참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떡뿐만이 아니라 이 잔송은 마치 운동하는 사람만큼 전문 운동가처럼 그러한 운동 효과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노래 전문가들은 이 복식호흡을 가르시잖아요. 이게 복식호흡의 대가지요. 흉각을 이렇게 올려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횡경막을 이렇게 쭉 눌러서 또 등의 근육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호흡이 원활하게 잘 성대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이 스트레칭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우 건강하고 또 화합이 잘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의 중학생들 건강검진을 단체로 많이 하는데 특히 예고 학생들 보면 무용하는 학생도 있고 미술하는 학생도 있고 성악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아주 기뻐 이런 애들은 대개는 성악하는 애들이에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제일 어두운 스타일이 어디냐면 미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술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은 집중력은 그 대신에 매우 좋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나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나 봐요. 그런데 노래하는 학생들은 그 노래를 통하여 그 마음이 치유되고 운동이 되니까 아주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또 서로가 아주 화합을 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 이 노래로 하는 찬송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면역체계. 이 프랑프루트 대학의 합창단이 모차르트 레퀴엘을 연주하기 전에 그 침을 이렇게 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 단원들의 침을 조사를 하고 또한 합창이 끝나고 나서 또 침을 채취해서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역글로벌인 A라고 하는 그러한 혼원 수치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암센터에 3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김우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나 그리고 암 전문이기 때문에 암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 연구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무려 1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높았다. 1000배.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 면역세포의 수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참 암에 잘 안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면역세포 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끼기 때문에 절제가 많습니다. 술, 담배도 절제해야 되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되죠. 또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못 자면 목소리가 금방 깨지고 기름진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면역기능을 아주 극대화시켜요. 감기 걸리려고 할 때 유행할 때 여러분 찬성을 좀 많이 하십시오. 찬성. 그러면은 면역글로빌인 A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는 뭐냐 하면은 점막에 많이 있어요. 모든 면역세포에 면역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물질의 15%가 면역글로빌인 A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글로빌인 A가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이 높다. 아까 보니까 1000배나 높다고 그러죠. 1000배. 그러니까 감기 유행할 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의 발표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손을 잘 씻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직접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럴 때는 찬송과를 앞에 놓고 찬양을 시작하세요. 찬양을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면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어느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30분만 노래해도 뇌에서 베타엔돌핀 또한 세로토닌 또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상승해요.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트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기능을 낮추는 그런 호르몬의 분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 수치가 나쁜 호르몬은 낮아지고 좋은 호르몬을 올라가기 때문에 음악치료 이것이 참 다양하게 참 의학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서 카리엔 웬젠이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노래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 환자를 방 안에 가운데 딱 이렇게 편한 의자에 이렇게 약간 누워서 앉혀놓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구성원들 그 멤버들이 주위에 손을 잡고 둘러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흐밍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것을 한 20분 30분 하고 나면 희한하게 그 고통 질병의 그 고통이 사라지고 또 병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양자 역학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로 뭔가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소리 속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파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파장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의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를 사랑한다 이쁘다 좋아한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꽃을 놓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꽃에는 보기 싫다 미워해 왜 이렇게 징그럽냐 뭐 이렇게 너는 보기 싫어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나무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나무들에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걸 부셔봤더니 그 부셔어지는 그러한 결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결이 그만큼 이 소리라는 것은 매우 우리 몸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 임재하겠습니까? 찬송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면역세포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의 파장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정된 그러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을 계속하면 장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수. 그 스웨덴의 에케보리 대학의 연구팀이 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평소에 자주 하는 사람의 기대수명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득크 대학병원에 네이비 드라슨이라는 의사와 코니슈란 두 의사가 이러한 실험연구 결과에도 매주 교회를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를 했어요. 장기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7년이나 더 오래 매주 예비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야말로 전인적인 치유효과 전인적인 건강효과 전인적인 행복해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그리고 악기로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 모차르트 레퀴엘을 합창으로 했을 때 침샘에서 침에서 나오는 면역글로빈A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다르게 노래는 부르지 않고 레퀴엘 합창을 듣게만 했어요. 똑같은 팀에게. 그래서 듣기 전하고 들은 후에 면역글로빈A 검사했더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레퀴엘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러나 직접 레퀴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본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권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10편 69편 30절 31절 말씀대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는 곧 소 곧불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요하를 더욱 기쁘시게 하미라 그랬어요.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오늘 바이올린 아름답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 바이올린 의 음파를 타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파 자체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로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 부르는 사람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곧 유행합니다.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올해 겨울은 절대로 감기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이 몸이 아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기보다도 몸으로 들이는 몸을 울려서 드리는 악기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악가들 대가들 보면 뭐 그렇게 체구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지 엄청나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울림이 전달하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놀란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목소리 뿐만이 아니라 구강의 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울림통 이야. 울림통. 그래서 몸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악기가 되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놀라운 청중을 아주 압도하는 감동이 있기 그걸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파바노티 그분의 노래를 듣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찬송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찬양과 찬송이 구별이 돼 있는데 이 찬양이란 말은 90회 나옵니다. 찬양 찬양이란 그 말은 90회 나오고 찬송이란 말은 214회나 많이 나와요. 찬양과 찬송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선경에는 찬양을 뭐라고 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찬송은 뭐냐? singing praise 라고 합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기도하기 전에 매일 하고 또한 모여서 찬송하고 또 10편 100편 4절 말씀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찬송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찬송할 때 우리 몸의 건강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영원의 효과 영적인 효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소녀가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소녀 그 점쟁이죠 이 점쟁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바울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끝나는데 가기만 하면 일어나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종이다. 쓰임받는 이게 듣기가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다 듣다가 그냥 뒤를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을 운명하느니 이 점쟁이 귀신아 나오라 하며 이 점쟁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망한 거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화가 났어요 아니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 오늘 뭐 했어 그래가지고 그 관원 로마의 관원에게 고발을 한 거야 이 고발을 하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게 성경에 사도행전 심리장 25절이 나오잖아요 밤중 중 되어서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채워져서 로마의 토글 감옥 속에 있는데 뭐를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래요 밤중에 그것도 토글 감옥 캄캄한 곳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다 지금 사슬에 매여있는 거예요 발에도 매여있고 손에도 매여있고 이러한 와중에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착고들 쇠사슬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났어요 문들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착고만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그 착고들이 다 풀려져 버려요 문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로마의 그 간수들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고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 그래서 아이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괴를 하려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헤아지 말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때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라 이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짜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찬송은 짜말이에요 짜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높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분보기를 배운 참 위대한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찬송의 대가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찬송했어요 시간 나만 나면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복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신앙의 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첫 번째 가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찬양부터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면 마음문이 확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사바스의 그 군대 그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뭐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모합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 정말 수십만 대군들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모합과 암몬 족속이 연합하여 세일산 주민들과 함께 그 유다를 다 포위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과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도저히 저희들을 대적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바에게 말씀했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사바는 찬양대를 맨 앞에 모두가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이제 나가기는 하는데 그러한 군대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장한 무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찬양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모합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그냥 다 멸해버려 처음에 모합과 암몬들이 다 멸하고 그다음에 멸한 후에는 모합과 암몬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버리고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서로 다 죽이고 죽고 시체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모합과 암몬의 군대들 그 엄청난 군량미와 소유물들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노행물이에요 이와 같이 찬송할 때 이러한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되면은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찬송하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의 직통 이러한 열림이 쫙 벌어지고 천사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복병들이 여화의 복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악령에서 자육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악령에서 자육해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올왕 얼마나 겸손하고 수줍을 많이 타고 미남 중에 미남이고 키가 6척이나 되고 장대하고 그야말로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잖아요 사올왕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뭐하겠다? 번내게 했어요 마음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까닭없이 괴로운 거 까닭없이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고 그냥 질투심이 나고 모든 것에 그냥 비관적이 되고 비평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늘 감사하고 늘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극률과 자비가 많아진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나 악령이 나타나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으로 하여금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야 그래서 신하들이 왕 사울이 그렇게 번민한 모습을 두고 소개를 했는데 누구를 소개했어요? 이 다윗을 소개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노래에 능한 자야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고 노래하면 악령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자, 데려와봐 그래서 왕 앞에서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더니 아, 악령이 그냥 갑자기 휙 도망가고 나서 그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악령이 떠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가벼워지고 희한하게 몸이 가뿐 가뿐 걸어가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나를 두른다면 무거워요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매사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와 같이 찬송은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해외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나는 술래자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저는 가끔 부릅니다만 그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입신하고 말이야 기절하여서 그냥 주님을 직접 보고 말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야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 찬송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저도 깜짝 놀라는 거야 그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그냥 막 보기에도 흉측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귀신 떠나고 나니까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이 찬송의 위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해방의 역사 결박을 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오염에서 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을 목소리로 찬송을 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늘 찬송하세요 열어놓고 쭉 일장부터 해도 되고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가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펴놓고 찬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깊이 찬송하게 되면 참 예수 그리스도 저는 비몽사몽 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얼굴이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과 아닌가를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의 얼굴이 그냥 다 채찍에 맞아서 찢겨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불쌍한 자들을 치료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주님의 그 처절한 아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편안한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찬양의 삶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영안을 뜨게 되는 것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은 바로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호와를 항상 송축하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으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미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떠한 참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우리의 본분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의 목적은 요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시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찬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찬송과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노래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이럴 때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늘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공고함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사람의 놀라운 눌림 멍해에서 자익해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노래 곡절을 불려서 찬송하십시오 모여서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있습니까 잠이 안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 몸속에 엔돌핀이 솟아오르고 세로톤이 솟아오르고 도파민이 솟아올라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이 안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언제 잠이 자듯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늘 항상 찬송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찬송을 할 것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찬송을 합니까 함께 모인 곳에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3제라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모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혼자 찬송할 때도 있지만 모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쫙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가져가서 응답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선물들을 가져 응답의 선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르고 올라갈 때마다 이게 미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늘에 교통할 때 말이야 그 뛰어넘기가 힘들 때가 실족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섭섭하게 해요 그 사닥다리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에는 과연 몇 개가 빠졌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걸 제외하고서는 출장 가는 걸 제외하고서는 왜냐하면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독초를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목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다른 목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단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적절한 여러분의 지역교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의 양식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놀라운 기름부심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죄악에서 풀려나게 되는 여러분 죄짐을 지고 다니지 마세요 죄짐을 벗어버리세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짐에 눌려서 하늘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짐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짐을 풀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니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니니 소, 곧, 뿌리,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모든 범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위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 가장 쉽고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천인적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